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운드 플레이죠 그래서 저 역시 헤드셋은 항상 신중히 고르는데요 저는 사운드 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FPS 게임을 많이 하고 하루에 절반을 헤드셋을 쓰고 삽니다 당연하게도 사운드 플레이는 물론 착용감도 신경 쓸 수 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완전히 골수 게이머의 입장에서 장비 리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커세어의 주력 헤드셋 4가지를 비교해보고 각 특징을 알아보려 합니다 제가 이 4가지 헤드셋을 두 달 동안 바꿔가면서 사용해보며 비교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번에 커세어 사의 헤드셋으로 갈아탔습니다 제 방송과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광고가 들어와도 헤드셋을 절대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싸풀과 착용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데요 특히 싸풀은 게임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싸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착용감의 경우 저는 뭐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정말 하루종일 헤드셋을 쓰고 삽니다 당연히 착용감에 대해서도 중요시 여길 수 밖에 없겠죠 오늘은 제가 커세어 헤드셋을 어떻게 세팅하고 사용하는지도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게이밍 헤드셋은 모두 무선 제품이구요 커세어 사의 HS80, HS65, HS55, 보이드 RGB 엘리트 이렇게 모두 4가지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앞 모델명만 말씀드리더라도 모두 무선 버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모델명이더라도 유선 버전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하실 때나 비교하실 때 이 점 꼭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자 각 모델별로 기본적인 정보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무선 제품이며 정가 기준 높은 순서대로 HS80은 19만 5천원 HS65는 16만 9천 9백원 HS55는 14만 9천 9백원 보이드 RGB 엘리트는 14만 3천원입니다 각 모델마다 시기에 따라서 할인 등 정가와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구요 직접 비교해보셔야 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4가지 제품 모두 가상 7.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를 지원합니다 특히 HS80의 경우 돌비의 트모스 시스템이 기본 탑재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구요 HS65와 HS55의 경우 돌비 오디오 7.1을 커세어 프로그램인 IQ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각 헤드셋의 무게는 HS80은 367g HS65는 275g HS55는 266g 보이드 RGB 엘리트는 400g입니다 무게의 차이가 있는 듯 보이시겠지만 사실 직접 써보면 착용감은 내 제품 모두 훌륭합니다 착용감으로 유명한 커세어 답죠 배터리 유지 시간은 HS80은 최대 20시간 HS65와 55는 최대 24시간 보이드 RGB 엘리트는 최대 16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배터리 시간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이고 중요해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무선 헤드셋을 써보시면 다 쓰고 충전선 꽂아놓는게 습관이 되면 제 경험상 사실상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헤드셋은 약간 뭐랄까 배터리 잔량 체크하기가 애매해서 며칠 썼으니까 충전해야겠다 보다는 그냥 매일 하는게 편하더라구요 자 이제 디자인과 함께 착용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HS80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랙과 화이트 색상이 있으며 보여드리는 제품은 블랙 색상입니다 가격대가 있는 만큼 고급스럽게 생겼구요 왼쪽에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만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직관적입니다 이어패드는 극세사 느낌의 통기성 천 재질이며 큼지막해서 푹신푹신합니다 헤어밴드는 안쪽에 끈을 조절해서 맞춰주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이 헤드셋과 머리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눌림이 덜하고 편합니다 따라서 착용감은 역시 훌륭한데요 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저처럼 머리가 좀 큰 사람은 헤드밴드를 최대한 늘려도 부족하더라구요 이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만든 것 같긴 한데 저에게는 부족했습니다 보통 분들은 문제없으실 것 같은데 머리가 크신 편이시라면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S65와 HS55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블랙이 HS65, 화이트가 HS55입니다 전체적인 외형도 유사하며 조작 버튼도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차이점이 크게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우선 옆부분에 커세어 마크 있는 부분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HS65가 좀 더 패턴이 들어가서 특별하죠 그리고 이어패드의 재질이 다릅니다 이 바깥부분은 동일하게 인조가죽 재질인데 HS55는 안쪽까지 같은 재질이고 HS65는 안쪽이 다른 재질입니다 약간 나일론 느낌의 부드러운 천 재질인데 HS65는 이 구조 덕분에 귀에 닿는 느낌이 달라붙지 않고 산뜻합니다 HS55는 인조가죽이라 더 딱 붙는 느낌이라 밀폐되는 느낌이 더 강했고요 더 깔끔하고 시원한 헤드셋을 원하신다면 HS65를 귀와 더 밀착되는 느낌을 원하신다면 HS55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평소 딱 달라붙어서 밀폐되는 헤드셋을 주로 사용했어서 HS55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HS65는 연결부의 재질이 알루미늄 구조입니다 HS55는 이 부분들이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HS65가 당연히 더 튼튼하겠죠 이어컨 외부도 HS65는 고무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사운드 부분에 대해서는 두 제품의 차이를 거의 못 느꼈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 HS65의 가격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경향성을 강조하는 제품인데요 260에서 270g이면 사실상 게이밍 헤드셋 중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두 제품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는 순간 와 정말 가볍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 좀 보태서 가끔 헤드셋 쓰고 있는 걸 까먹을 정도예요 가벼운데 외형도 컴팩트한 편이고 머리를 딱 잡아주는 편이라서 머리를 크게 흔들어도 딱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이드 엘리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도 리뷰한 적 있지만 착용감으로는 정말 유명한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헤어밴드가 벌어져 있고 이어컵이 큰 편이라 평소 관자놀이나 귀가 눌리는 게 싫으셨다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머리에 얹어놓는다 라고 표현할 만큼 착용감이 좋은 제품입니다 이어패드와 헤어밴드의 재질이 메쉬 재질이라 시원한 편이고요 내구성도 인조가죽 재질보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드밴드 늘어나는 폭도 커서 머리가 커도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착용감의 경우 이렇게 4가지 제품 모두 뛰어났습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부분의 차이뿐이라 각각 설명 들어봤는데요 사운드 플레이의 경우 저는 HS80과 HS65 그리고 HS55가 저와 잘 맞았습니다 HS65와 HS55의 경우 저에게는 거의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유사했고요 HS80도 비슷했으나 고가 모델이라 음질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도 뭐 자체 지원하니 더 신경 써서 만들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맡기라 음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운드 플레이라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운드 세팅에 관해서는 제가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커세어 헤드셋을 쓰고 계신다면 또는 이번에 제 영상을 보고 구매하신다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커세어 프로그램인 IQ를 설치하시면 헤드셋과 동글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꼭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가지 세팅 선택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컴퓨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서 직접 세팅 바꾸면서 들어보시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녹음해서 영상으로 들려드리기엔 결국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쓰는 헤드셋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퀄라이저 프리셋이 있는데 퓨어 다이렉트보다 FPS 컴퓨티션이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발소리와 총소리, 목소리 등의 구분이 훨씬 더 명확하게 느껴졌고요 한번 바꿔서 들어보시고 골라주세요 이퀄라이저 세팅의 왼쪽 아래에서 스테레오와 7.1 사운드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HS65와 HS55는 돌비 오디오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 HS80은 이걸로 변경이 안되더라고요 평소 스테레오를 주로 쓰던 편인데 7.1을 IQ에서 켜고 게임을 하면 소리가 너무 울리더라고요 방향감은 확실해지는데 소리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우선 이 부분 변경하시면서 한번씩 들어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바꾸면서 들어보셨을 때 아마 사운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는 IQ 프로그램을 끄고 써봤습니다 어 그랬더니? 저는 오히려 끈 상태의 사운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끈 상태에서는 스테레오 상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확실하게 구분이 어려워서 이건 직접 게임 켜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커세어 헤드셋 판매 상세 정보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윈도우 자체에서 지원하는 공간 음향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돌빛 시스템에 뒤처지지 않는 가상 7.1 서라운드를 느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컴퓨터 소리 설정에서 우클릭을 누르면 나오는 공간 음향 항목에서 헤드폰용 윈도우 소닉이라는 세팅을 켜주면 되는데요 이건 네 가지 헤드셋 모두 사용 가능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있는 헤드셋도 가능할 거예요 이걸 켜주면 커세어 IQ 이퀄라이저에서 윈도우 공간 음향 기능이 사운드를 제어하고 있다고 뜨죠 저는 이 세팅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윈도우 소닉을 켜면 소리가 좀 둥글둥글해진다고 해야 하나? 7.1이 되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IQ 프로그램을 끈 상태에서 윈도우 소닉을 껐다 켰다 하면서 비교해보세요 둘 다 끈 상태는 소리가 좀 더 확실한데 날카롭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윈도우 소닉을 켜주면 조금 둥글둥글해지면서 귀는 편해집니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어서 개인 취향일 것 같긴 한데 저는 한동안 윈도우 소닉을 켜고 했고 사운드 플레이는 100% 만족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IQ 프로그램을 끈 상태가 저는 더 마음에 들었고 그 상태에서 윈도우 소닉을 껐다 켰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켜는 게 좋았고요 만약 저와 마찬가지로 IQ 프로그램을 끈 상태가 마음에 드신다면 컴퓨터 켤 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가 있으니 시작 프로그램에서 비활성화 해주셔야 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꿔가면서 세팅해보시면 사운드가 각 세팅마다 특히 IQ 프로그램을 켠 상태와 끈 상태에서의 차이를 엄청 크게 느끼실 거예요 저는 IQ를 끈 상태에서 사용하니 전에 쓰던 헤드셋보다 사운드 플레이가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에 쓰던 헤드셋은 소리가 상당히 플랫해서 어쩔 수 없이 소리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커세어 헤드셋은 각각의 소리가 훨씬 더 명확하게 구분되더라고요 이는 커세어 헤드셋을 두 달 동안 바꿔가면서 써보는 중간중간 원래 쓰던 헤드셋도 써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점입니다 이퀄라이저 프로그램을 꺼야 더 마음에 드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헤드셋의 기본기가 훌륭하다는 뜻이겠죠 이퀄라이저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으로 사운드를 보정해주는 거니까요 자 오늘 영상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앞으로 저는 커세어 HS55 헤드셋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써보고 더 마음에 들어서 쓰는 겁니다 저는 광고가 들어오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께 제품 소개만 해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쓴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상위 모델인 HS65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패드가 이게 딱 달라붙어서 귀가 밀폐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패드 안쪽까지 인조가죽인 HS55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건 저의 기준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토대로 착용감과 사운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스챗을 쓰면서 게임을 하려면 마이크는 따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헤드셋은 음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일단 각 헤드셋의 마이크 음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현재 커세어 HS55 무선 헤드셋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커세어 HS65 무선 헤드셋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커세어 HS80 무선 헤드셋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커세어 보이드 RGB 엘리트 무선 헤드셋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어우 확실히 HS80의 마이크 음질이 좋네요 헤드셋 마이크가 이 정도로 음질이 좋다니 조금 놀랐는데요 확실히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마이크를 따로 쓰기 어렵다면 마이크만으로도 HS80을 고려해볼 정도이네요 나머지는 딱 들어도 그냥 헤드셋 마이크구나 싶은 음질이죠 HS80과 보이드 엘리트는 마이크 끝에 조명을 통해서 마이크 온오프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IQ 프로그램에서도 뜨는 건데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기능을 설치해서 쓰시면 음질이 더 좋아지고 잡음을 제거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커세어의 대표 헤드셋 4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착용감과 사프를 모두 챙긴 게이밍 헤드셋을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제 사운드 세팅법 꼭 참고하시고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